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의 통치체제를 완성한 조선의 아홉 번째 임금 성종이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성종은요 사실 왕이와는 좀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죠. 자 여러분 이 가계도를 보시면 세조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. 첫째 아들이 도원군 의경세자죠. 그런데 이 의경세자가 젊은 날에 일찍 죽게 되죠.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조선의 여덟 번째 임금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조의 둘째 아들 바로 예종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 예종도 불과 제2기간이 1년 만에 병사를 하게 되죠. 죽게 됩니다.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시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는 사실 뜻밖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사실 만약에 이제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현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죠. 그렇다면 여기는 이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당시 제한대군의 나이가 불과 4살입니다. 4살이 이제 왕위를 잇기에는 너무 이제 불안한 요소가 많다고 봤겠죠. 자 그렇다면 이 의경세자의 큰아들인 월산대군이 왕위를 잇는 게 맞겠죠. 그런데 뜻밖에도 왕위를 잇은 것은 누구냐. 바로 이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당시에 13살에 자을산대군이 되겠습니다. 왜 자을산대군이 예종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아홉 번째 임금이 되었을까요. 바로 이 자을산대군의 부인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한명예의 딸이었습니다. 사실 정의왕무도 이 어린 성종을 위해서 왕권을 안정시키려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 한명예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.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종의 즉위는 성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할머니였던 정의왕무의 결단. 사실 장인이었던 한명예의 힘. 사실 이것 덕분에 뜻밖에도 이 자을산대군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이 성종은 처음에 8년 동안은 할머니였던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칩니다. 나중에 한 20년 가까이 직접 정치를 하죠. 자 여러분 성종은 어떤 정치를 했을까요? 이 임금의 묘호에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룰성자가 들어갔잖아요.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문물제도 정비를 완성한 군주다. 이런 의미로 붙여진 묘호입니다. 그래서 성종 때는 많은 태조 이성계 때부터 진행되어오던 조선의 문물제도 정비가 일단락되고 완성된 시기예요.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경국대전입니다. 이 경국대전은 사실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는데 완성되고 반포된 건 성종이거든요. 그리고 이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유교적 법치국가로서의 어떤 조선의 틀이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성종 때는 많은 편찬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지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. 이 밖에도 음악이나 의뢰서나 많은 편찬 사업들이 이때 이루어졌죠. 그 다음에 또 성종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립니까? 바로 경련제도를 활성화시켰다. 이런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. 성종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25년 동안 매일같이 신하들과 경련을 열어서 학문을 토론하고 국정을 의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또 이 밖에도 성종은 3사의 언론활동을 상당히 활성화시킨 임금이죠. 그 다음에 이때 그래서 김종식을 비롯한 젊은 지방사립양반들을 발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 무렵이 되면 사실 신숙주나 한명애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신집단, 공신자기를 받고 그 다음에 높은 벼슬을 하고 그 다음에 넓은 농장을 보유하고 이런 어떤 당시 기득권 세력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하는데 이 훈구파를 적절하게 누르면서 이 젊은 지방사림들을 이제 관직에 발탁한 것도 바로 이 성종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성종 때는 이렇게 훈구파와 젊은 사림들 간의 어떤 나름 어떤 조화가 이루어졌다. 이런 평가도 합니다. 자 이렇게 이제 성종 때는 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안정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.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의 어떤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그 성종시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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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